안녕하세요. 정이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조인폴리아 신물 소개와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인폴리아는 택배는 운영하지 않으며 매장 방문 구매 시 전상품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맞이 신물 증정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겨울에도 실내에서는 활짝 피는 비댄스입니다. 진한 노란색으로 단화하며 국화 같기도 하지만 다른 매력이 있는 예쁜 꽃입니다. 바이댄스라고도 부르며 겨울에 실내를 빛내주는 꽃입니다.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시든 꽃대는 잘라주셔야 다른 꽃대를 올리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미니 장미는 대부분 일반 장미보다 작은 꽃을 가지고 있지만 큰 장미처럼 다양한 꽃 모양과 색상을 갖고 있으며 생명력이 강합니다. 늦가을까지 볼 수 있고 초겨울에도 온도만 적당하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이라는 꽃말과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선물하기 좋습니다.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4도에서 27도, 최저온도는 0도입니다. 1년 동안 9번의 꽃을 피우는 구페야입니다. 눈나미가 원산지며 따뜻한 곳에 두면 오래오래 꽃이 피어요. 빛과 물을 좋아하고 생장도 빨라 키우기 쉽습니다. 보라보라한 꽃들이 안개꽃처럼 피우는 구페야만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허브가의 세이지어의 한 종류로 적자색어의 선명한 꽃이 특징이며 체리향기가 나서 체리세이지라 불리는 허브식물입니다. 향균, 소독, 살균효과가 뛰어나며 향식료, 허브티로 식용, 요리장식용으로 사용합니다. 밝은 창가나 베란다, 햇빛이 잘 되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유럽 중부에 걸쳐 자생하며 빈 내향성인 식물로 겨울에 꽃이 피며 여러의 살이 알뿌리 꽃입니다. 땅 속의 덩이줄기에서 잎과 꽃대가 번갈아 같이 올라오는데 거의 1대1 비율로 솟아나요. 병충해에 특히 강한 특징을 보이는 식물입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2도에서 20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실내 화초의 여왕, 바이올렛은 여러가지 색상의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꽂이로 번식시킬 수 있어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으며 환경적응력도 뛰어나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10도 이상 유지하면 1년 내내 꽃이 펴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겨울꽃 중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꽃피는 카랑코에는 작은 꽃들이 모여 하나의 큰 꽃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연초 다육심물로 마다카스 카르가 자생지인 꽃입니다. 칼란디바입니다. 겉곳으로 계량된 카랑코의 품종이며 색이 선명하고 번식이 쉬우며 집에서 기르기 좋은 꽃심물입니다. 입히 두꺼운 다육심물과 칼란디바는 공기청정, 인테리어 효과, 찬령가습 기능이 있어 실내에서 키우기 좋습니다. 파스텔 토너의 소라야 카랑코에는 다육심물의 일종으로 건조에 강하고 튼튼하여 처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신물입니다. 겨울에도 화려한 꽃을 보여주며 계약기간이 무창이나 길어 플랜테리어로 늘 인기가 많아요. 품종에 따라 꽃의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드닝에 즐거움을 준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국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오렌지 꽃향기와 자스민 꽃향기가 섞인 상큼하고 향긋한 꽃을 가진 오렌지 자스민입니다. 광택 있는 녹색잎과 1년에 몇 번씩 꽃을 피우는 신물입니다. 자스민 꽃향기는 정신을 맞게 해주며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국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입니다. 하얀 토끼를 닮아 백목국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레이스 같은 모양의 잎에는 이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흰 솜털이 촘촘하게 나 있어서 벨벳을 만지는 것 같은 부드러운 실감을 가지고 있어요. 백목국의 잎에 난 흰 솜털은 잎이 수분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양지,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0도에서 20도, 최저온도는 영하 5도입니다. 잎맥이 선명하고 새순도 잘 어울리는 늘어지는 수양이 멋스러운 고려 담쟁이입니다.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붉게 물들어 사랑스러움을 더한답니다. 고려 담쟁이는 꽃꽂이가 가능한 식물입니다. 줄기를 잘라 물꽂이한 뒤 뿌리가 나오면 흙에 심어 개체를 늘려 보세요. 식물을 키우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햇빛과 통풍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실내에서도 무난하게 잘 자라는 편입니다. 베란다나 창가 등 일조량이 좋은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 겉흙이 말렸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커피나무입니다. 꽃말은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하네요. 천연공기정화신물이며 뇌와 심장병 환자의 자극제와 인효제로 사용됩니다. 커피와 카페인 성분은 진통을 없애는 효과가 있으며 편두통, 만성천식에도 좋습니다. 햇빛을 매우 좋아하며 봄, 가을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시고 겨울엔 속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입니다. 금사철입니다. 한국, 일본이 원산지입니다. 사천류 식물은 가습효과는 물론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난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추위에 강하고 생명력이 강해 초고자분들도 쉽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잎빛깔이 화려해 꽃꽂이 소재나 화분, 정원수로 많이 쓰입니다. 햇볕이 많이 드는 곳이나 밝은 그늘 약간의 음지에서도 잘 자랍니다. 화이트와 녹색의 오묘한 조화 잎색깔이 인테리어학이 최적화되어 있는 은사철입니다. 어디서나 잘 적응하며 비교적 강한 신물입니다. 꽃말은 지의 어리석음을 알다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3도입니다. 개업합은, 승진합은, 집들이 선물로 인기몰이 중인 천량금입니다. 천량금은 재물이 들어온다는 이름의 신물로 산호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산호수보다 잎의 톱니가 잘고 둥근 편이랍니다. 일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주방 옆에 두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기정화 신물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근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를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0도입니다. 산호수는 상덕잎 신물과의 상록, 소감목의 단연생 신물입니다. 5월에서 6월경 흰색을 꽃이 피고 이후 9월에는 붉은 열매를 맺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실내 밝은 곳, 밝은 그늘에서 잘 자라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시고 잎사귀에 분무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수경재배가 가능한 신물 중 하나입니다. 잎이 파랑새를 닮아 유통명이 블루버드이지만 비단산나무 또는 스노우 화백, 서리 화백이라고도 불리는 신물입니다. 침념류의 오양으로 가는 잎들이 줄기를 따라 감사듯 자라는 풍종이며 잎이 부드럽고 짧은 것이 특징이랍니다. 고급스러운 푸른색이 시원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매력있는 신물이에요. 직사광선을 피한 햇빛이 잘 되는 양지,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0도, 최저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동남아와 남미원산으로 청남성과 신물로 다양한 색상이 매력적인 화려한 무늬가 대칭인 알테란세라입니다. 수경재배가 가능하며 테라리움, 수초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물을 좋아하며 잎에 힘이 없이 처질 경우 물을 주시면 다시 살아오르는 키우기 쉬운 실내 공기정화 신물입니다. 식용 가능하며 약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햇빛이 잘 되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입니다. 백화가인 콤펙타입니다. 원산지는 아프리카로 집안에서 키우기 아주 좋은 신물이에요. 줄기의 아랫부분 잎을 옥수수 껍질 벗기듯이 정리해 주시면 멋진 목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콤펙타는 공기정화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혼자 문묵히 잘하기 때문에 관리가 쉬워 신물 초보자분들께 인기 있는 신물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0도, 최저온도는 13도입니다. 다육과에 속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같이 예뻐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립니다. 추우면 잎이 오무라들고 햇볕을 받을수록 활짝 피어나요. 또한 햇빛을 자주 보여주셔야 붉게 물든답니다. 다육잎가로 추위에 약하며 겨울에는 물주기를 더 늘려주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8도, 최저온도는 13도입니다. 좋은 철이 된 구근일 경우 따뜻한 실내에서 히아시스를 기우면 겨울에 꽃을 즐길 수 있어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꽃으로도 인기가 많답니다.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는 밝은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5도에서 20도입니다. 꽃이 지면 큰 화분이나 정원에 심어 놓고 겨울철에도 낮은 온도에 관리해야 내년 꽃을 볼 수 있어요. 구근을 캐서 서늘한 곳에 과습을 피해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서리를 맞아도 생명력이 매우 강한 국화꽃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국화꽃은 품종이 더욱더 다양해져 인테리어 효과에도 인기 만점입니다. 생명력이 강해 키우기도 쉽고 초보자도 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국화는 동양에서 재배하는 관상식물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꽃이며 사군자의 한화로 기히 여겨져 왔습니다. 단연생 화초로 베란다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햇빛을 좋아합니다. 동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 겉흙이 완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꽃과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름에서 느껴지듯 호주와 뉴질랜드가 원산지로 티트리에 속하는 야생화 호주매화입니다. 개화 기간도 길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붉고 작은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고 꽃을 보기 드문 추운 겨울철에도 꽃을 볼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꽃이 지면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신 다음 순지르기를 해주면 겨순이 나오며 풍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양지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강아지풀 같기도 한 보송보송한 붉은 꼬리를 가진 여우 꼬리입니다. 햇빛을 좋아해 해를 많이 볼수록 색이 선명해져요. 꽃에 물이 닿으면 축 처지니 물을 줄 때는 저면 간수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번신혁이 좋은 야생화로 남부지방에선 노지월동이 가능하나 그 외에는 베란다 월동 해주세요. 양지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4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둠의 볼꽃이라고도 불리는 단정화는 아기자기한 꽃이 종종종 피어나 귀여움을 선사하는 꽃나무 화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분재열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관상용으로 우타리 조경에도 쓰이는 나무입니다. 상덩이 신물, 용단목, 꽃투선입과의 상록관목으로 대품으로 살았 경우 1m 남짓자라며 남부지역 노지월동 가능, 그 외 지역 베란다 월동 가능한 단연생입니다.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봄, 가을엔 겉흙이 말랐을 때, 겨울엔 화분 흙이 대부분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개발 선인장입니다. 원산지는 브라질 리우 데자이루입니다. 줄기어의 모양이 개발과 닮았다고 해서 개발 선인장이라고 부르는 단연생 신물입니다. 보통 겨울에 꽃을 피우는데 크리스마스 전으로 피워서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포르말데이드 제거, 전자파 차단 능력이 뛰어나고 야간에 산소 발생약이 많아서 실내 공기정화 신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 1년에 2, 3번 화려한 꽃을 피워준답니다. 밤이 길어야 꽃을 피우는 단일 신물이에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7도에서 26도, 제저 온도는 8도입니다.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잎의 특징이 마쿨라타 베고니아입니다. 키우기 쉬운 먹성 베고니아의 종류로 흰색 원형 포인트의 진한 녹색의 독특한 잎 모양의 앞뒷면의 반전색이 특징입니다.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꽃을 피웁니다. 수영은 가지치기로 잡아주시면 대형으로 자랄 경우 멋진 수영을 사랑합니다. 은혜색의 잎이 단풍니처럼 고리지고 잎맥이 선명한 모습을 베고니아로 하이웨이라고 불립니다. 베고니아는 높은 공중 습도를 좋아하지만 과습에는 치약한 편입니다. 너무 건조하다면 잎 끝이 마를 수 있어요. 배수가 잘 되는 화분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빛 무늬 잎맥이 아름다운 베고니아 독밀러입니다. 실버 펄감이 있는 잎은 끝이 작은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국적인 외형 덕분에 폴렌테리어로 인기가 많은 신물입니다. 꽃은 분홍색으로 입 아래에서 개화합니다. 다른 베고니아에 비해 키우기 쉬운 베고니아 타마야입니다. 줄기가 단단하게 목질화되는 것처럼 자라나는 베고니아의 한 종류로 길쭉한 깃털 모양의 진한 녹색 잎에 하얀 점박이 무늬가 특징입니다. 베고니아 타마야는 잎에 비해 작지만 귀여운 흰색 또는 분홍색 꽃을 피웁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며 잎꽃잎만으로도 번식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베고니아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리기 좋습니다.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형광덴드롱입니다. 일산화탄소 제거량이 매우 우수하여 주방에서 키우시면 효과적이며 해충도 잘 붙지 않고 재배 및 관리가 쉬워 실내 원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신물입니다. 그늘진 실내에서도 잘 자라지만 풍성한 잎을 원하신다면 햇빛을 충분히 보게 해 주시고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환경이 건조할 때는 가끔 잎분무해 주시면 좋습니다. 수경재배 가능합니다. 적정온도는 21도에서 25도입니다. 붉은색 잎맥이 아름다운 오로라입니다. 오로라의 원산지인 동남아시아는 고온다습한 환경입니다. 주변 환경이 건조하다면 공중분물을 통해 잎 표면에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물 주는 것이 어렵다면 수경재배로도 키울 수 있답니다. 반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잎 전체가 좁고 길며 은색과 진한 녹색이 조화롭게 섞인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아글라 오네마 실버킹입니다. 원산지는 동남아시아로 추위에는 약하지만 생명력이 강하며 수경재배도 가능합니다.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키우기 어렵지 않아 초보 풀지사님들께 추천드리는 반려신물입니다. 반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3도입니다. 필로덴드론 썬레드는 남미 열대우리미 원산지인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긴 타원형의 시원한 이파리가 특징이며 붉은색의 여린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적색으로 변하고 성숙하면 녹색으로 변합니다. 필로덴드론은 공기정화 능력도 뛰어나 주변 공기를 정화하여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8도, 최저온도는 13도입니다. 카레의 향이 나는 커리프렌트입니다. 잎은 솔리처럼 생겼고 은녹색을 뜨며 꽃은 황금색이며 복합산형 꽃이 차대로 핍니다. 열매는 광택이 있는 원통형으로 자라며 흰색입니다. 반냥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6도, 최저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낮보다도 초저녁의 향기가 더욱 진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나리와 비슷하여 개나리 자스민이라고 불리고 미국 중동남 지방에서 자생하는 자스민으로 관목으로 자라는 덩굴성 신물입니다. 월동 가능 신물로 추위에 다소 강하여 베란다 월동이 가능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키우면 꽃도 잘 피워서 수시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밝은 그늘,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중국 수구로도 알려진 스노우트리입니다. 라벤더와 비슷한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관목 신물입니다. 국화가로 노란색 꽃도 펴요. 스노우트리 잎을 말려 약재로도 사용하며 관절염, 루마티즘, 관리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알려져 있답니다. 베베 같은 질감의 은색잎이 아름다워요.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30도, 최저온도는 영하 5도입니다.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무니 알라리아입니다. 실내 적응력이 뛰어나고 건조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져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색상이 짙어지고 잎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어 실내 인테리어로 각방받고 있는 반려신물입니다. 알라리아는 성장이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지치기나 분갈이를 자주 필요하지 않아 귀찮음을 덜 수 있는 반려신물입니다.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최저온도는 8도에서 10도 이상입니다. 노란꽃이 매력적인 유리호프스에 잎사귀의 무늬가 더해져 매력이 배로 보여요. 뿌리 성장속도도 빨라 성장속도가 좋답니다. 꽃은 11월경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까지 피워내요. 시원한 조건을 좋아해서 시원하면 꽃이 더 잘 피고 더울 때는 꽃을 쉰답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4도, 최저온도는 0도입니다. 진한 잎색과 하얀꽃이 대조되어 매력적인 베고니아 플라잉에그입니다. 하얀꽃과 가운데는 노란색 꽃이 같이 피어나 플라잉에그라고 불려요. 잎크채는 하얀 솜털이 있답니다. 베고니아답게 습도에 약하니 습도에 유의하며 키워주세요. 식사광선을 피한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4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패티올란의 라임라이트입니다. 잎이 형광색이며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잎을 손으로 만져보면 특별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근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이 마르고 2, 3일 후에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투기할 색상이 고급스러움을 한껏 내뿜는 희귀 신물 초콜렛 트리입니다. 햇빛을 받는 양에 따라 잎색이 달라져요. 해를 잘 받을수록 예쁜 초콜렛 색으로 짙게 물듭니다. 생명력도 강하고 병해충해도 강해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어 추천하는 신물입니다. 식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두꺼운 잎과 진한 초록색으로 보고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콩고입니다. 공기정화 능력도 탁월한 신물인데요. 음미온을 발생시켜 집안의 공기를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공부방이나 침실에 놓고 키우신다면 어려움 없이 잘 자라는 기특한 신물입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시고 추위에 약한 편이라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 주세요. 은을 검으로 불리는 필로덴드론 실버 메탈입니다. 잎의 모양이 겉모양으로 자란다고 해서 필로덴드론 실버 스워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식물 유지 보수도 거의 필요 없고 해충의 영양도 적은 편으로 간접 햇빛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키우기 쉬운 식물로 은빛 잎의 고금 품종으로 히메몬스테라처럼 잘 자라는 특징을 수입 신물입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입니다. 꽃이 피면 꽃의 향기가 공기를 타고 퍼지며 그 향이 천리를 간다하여 천리향이라고 불립니다. 붉은빛이 강한 혼자색이며 붉은빛으로 흰색빛을 감싸는 모습입니다. 혼자색 꽃은 향기가 좋아서 서향, 천리향이라고 불립니다. 가정에서 화분용으로 재배하기 쉬워 인기가 좋습니다. 황금천리향입니다. 잎 테두리 쪽으로 황금새 복륜 무늬가 매력적이며 꽃이 피어 있지 않아도 소장 가치가 충분한 꽃나무입니다. 줄기마다 꽃봉오리가 있으며 꽃이 피면 향기로운 꽃이 핍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봄, 여름, 가을엔 겉흙이 말랐을 때, 겨울엔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3도 이상입니다. 개화 기간이 길어 꽃을 오래 감상하실 수 있는 호접란입니다. 수향이 우아하고 아름다워 세련되고 화사한 분위기로 풀린테리어 하실 수 있어요. 개업 승진 축하 선물로도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반양지 반음지 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뿌리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5도입니다. 구근류입니다. 식재 시기는 10월에서 1월이며 개화 시기가 3월에서 5월입니다. 햇빛이 잘 되는 양지에 식재해 주세요. 노지 식재 시 깊이 15cm, 간격 12cm에서 15cm 기준으로 뾰족한 쪽이 위로 올라오게 심어 주세요. 식재 후 물을 가볍게 준 후 노지에선 흙이 완전히 마르지 않는다면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영하 15도에선 보온을 해주세요. 화분 식재 시 굵은 뾰족한 부분이 살짝 또는 반 정도 보일 정도로 식재해 주시고 배수 좋은 흙을 심어 주세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구근히 무를 수 있으니 숲반향경은 피해 주세요. 아라우카리아입니다. 원산지는 호주의 노포크섬으로 호주 삼나무라고도 불립니다. 키우기가 쉽고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포르말데이드 제거 능력이 월등합니다. 다른 아라우카리아들에 비해 실내에서 기르기 적합하고 수영이 인기가 많아 실내 조경으로 키우거나 겨울철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사시사철 푸르고 잎이 풍성해 감성적인 인테리어로 꾸밀 수 있고 크리스마스에는 트리로 꾸미면 좋습니다. 잎이 따가워 보여도 부들부들한 잎을 가져 아이들하고 같이 꾸밀 수 있답니다. 반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 커특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입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그야는 단일 식물 중 하나인 포인세키아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상식화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물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분화로 유명합니다. 단일 식물이란 밤의 길이가 일정 시간 이상 길어지면 개하는 식물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면 개하는 식물을 말해요. 햇빛을 보는 시간보다 어두운 곳에 오래 있을수록 개화 또는 색 변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래서 단일 식물은 실내에 두고 키우실 경우에는 조명이 환한 곳에 두시는 것보다 단일 처리를 하며 키우시는 것이 좋답니다. 포인세키아의 꽃말은 축하, 축복, 정성이라고 해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4도입니다. 트리 안에 핑크빛이 돌고 있는 예쁜 핑크브리즈입니다. 넝굴성으로 자라 거리용 화분에 키우셔도 좋습니다. 햇빛을 볼수록 핑크색이 진해지지만 강한 직사광선을 피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핑크브리즈는 통풍을 좋아하니 해가 잘 들어오고 바람부는 창가에서 키워주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6도입니다. 햇빛을 매우 좋아하는 초콜리프입니다. 초콜리프는 식사광선 노출도 가능하며 더 많은 핏을 받을수록 잎이 적색으로 아름답게 물든답니다. 흙이 마르면 잎이 우스스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사용해 주시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지,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5도 이상입니다. 진한 향기의 숭백의 아름다운 꽃, 넝쿨 자스민입니다. 흰색의 꽃을 피우며 온도만 맞으면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꽃으로 한송이의 꽃만으로도 진한 향기가 특징입니다. 넝쿨 식물로 줄기를 뻗어 자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화분에 감거나 벽면, 선반에서 늘어지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실내 활동 가능합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미니 벚꽃나무 같은 아흥문은 꽃말이 깊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은행목, 사랑목 등으로 불려요. 꽃말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인기 만점이고, 다육과 식물이라 키우기도 수월해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지방 공기 정화에도 좋답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흙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농도입니다. 생명력이 강한 트리안의 변이종으로 붉은색 줄기와 동글동글한 잎이 황금색으로 변하는 골드 트리안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예쁜 황금색으로 발현됩니다. 건조한 실내의 경우 주기적으로 잎에 물 분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햇빛을 좋아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휴케라입니다. 네덜란드 원산지열 단연생 숙군신물로 사계절 내내 화려한 잎을 보여주며 잎도 아름답지만 긴 꼭대에 앉은 밖에 매달린 작은 꽃이 사랑스럽습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베란다,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초보자분들도 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영하 30도입니다. 차이니즈 자스미는 해를 많이 보아야 꽃망울이 많이 맺히고 개화가 잘 됩니다. 베란다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배치해 주세요. 하얗고 별모양 같은 꽃이 피며 은은한 향기가 나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진 초록빛 입이 중심을 잡으며 위쪽으로는 화사한 연두빛이 시선을 사로잡는 드라세라 스리랑카입니다. 그저 밋밋한 초록빛 공기정화 식물이 아닌 연두빛과 초록빛이 교차하여 만들어내는 색감은 여행을 온 듯한 상쾌한 기분까지 만들어 줍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따뜻한 실내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드라세라 종류는 아래쪽 잎을 정리해 주시며 목대로 키워 주시면 됩니다. 산천보세는 다른 동양란에 비해 입이 넓은 편이며 새해 전후로 꽃대가 올라와 피어 새해를 알려줍니다. 향도 진해 사무실이나 거실에 두면 향이 가득해지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온도 10도 이상 유지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